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 동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많은 열일을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한 통독 성경의 지난 일주일의 내용들을 더 한 걸음 더 깊게 공부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더 깊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열한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으로 시작되는 161일 분량에서 167일 분량까지 즉 열한기하 10장까지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남북 분단 200년의 흐름 속에서 중간 지점에 포함되는 이야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 보면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왕위가 3대째 이어진다는 건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식이 3대째 이어진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재물이 3대째 이어진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3대째 이어진다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문제는 3대째 가서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결국은 이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가문에서는 이게 큰 위기인데 오히려 이 위기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여러보암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여러보암이 큰 틀에서 보면 열두지파 중에 열지파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횡재라는 정도의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상 초월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보암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보암이 사실은 잘못된 길을 만들죠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자신의 아들도 그 길을 가고 뒤이어서 200년 동안 약한 19명의 통치자들이 결국은 그 길로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길로 달려간 사람들 모두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처벌하셨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부강국 200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깊게 생각해 보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깊은 뭐를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고 그 자리에서의 깊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간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고 간다라는 이야기는 연합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길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을 통해서 가는데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남북분단 200년 동안 보여주죠 이전에 이제 다윗이 길을 만들어서 다행히 사실은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길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통치를 하면은 단명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때 너무 부자였는데 아들 때 가니까 아이 라면 끓일 그릇 하나조차 없다 이렇게 가난해졌다 이거 참 슬프잖아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큰 아픔인데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왕위까지 올라가더라 할지라도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 라는 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길이 200년 동안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남북분단 200년의 큰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공부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꽤 깊숙이 다뤄졌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조건이 좋은 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의 정도를 좀 더 진하게 높였다 이건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이를테면 집이 불나고 나라가 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를테면 모함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두세 가지가 겹쳐서 자기 삶의 주변에서 발생한다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더 깊게 이어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는 엘리야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도를 이어간 사람 이렇게 묶어서 그를 총평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남북 분단 200년 특히나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간 지점에 이르는 굉장히 중대 포인트였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크게 다섯 포인트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기록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대중들에게 기근을 선포합니다 결론은 3년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3년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수년 동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봤더니 3년이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기근이 심해졌는 거니 왕이 왕실에서 업무만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국민 삶은 핍절하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왕이 농사 짓는 일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를테면 국정을 수행해야 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졌다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포인트는 그걸 계기로 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유도합니다 갈멜산은 사마리아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은 지중해를 바라보는 지중해 쪽에서 보면 동쪽이고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 지중해가 서쪽이죠 그 산에서 요아를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의 진검승부라 그러죠 이 갈멜산 대결을 엘리야가 제안했고 결국 아합이 도와주는 바람에 백성들을 관중으로 이 갈멜산 대결을 성사시켰다 이게 두 번째 엘리야의 포인트죠 세 번째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기 표로로 끌어들여서 바알 선지자 400여 명 이상을 산 아래 내려와서 그들을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섬특한 얘기죠 칼로 그들을 죽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이렇게 3년 기근 갈멜산 대결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처단 이 세 가지로 이제 상황이 변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기대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 난관은 다름 아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권력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객을 고른 거죠 그래서 그 자객에게 임무를 부여한 거죠 반드시 속전속결로 엘리야를 죽여라 이 조치가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 번째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시간을 보낸 이야기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우린 지금 성경의 나무들 가운데 가장 친숙한 나무 중에 하나가 로뎀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는 참 목가적이고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형편과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아무 성과가 없을 때 결국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자신을 향한 자객이 총각을 다투면서 뛰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로뎀나무에 쉬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놨다 우리는 떡과 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하신 그 훈훈한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 곳이 로뎀나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디 가다 보면 로뎀나무 카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곧 이세벨의 자객이 초놈을 아껴서 도착해서 일단 모든 걸 포기해버린 사실은 엘리야가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살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포기할까?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보겠어요 이거 포기할까? 그만할까? 어느 경우는 하루 종일 그 생각도 해봅니다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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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직 다행인 것 저는 제 목숨을 포기할까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행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시점에 로뎀나무에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여러분들 로뎀나무 카페 가셔서 조심하세요 자객이 온다는 걸 알고 그 자객에 죽기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껴봐야만 목숨을 걸고 아껴봐야만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달려온 그 길인데 그 길을 포기한다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한 겁니다 그게 로뎀나무 아래에 잠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구운 떡과 숯불에 우리는 숯불에 구웠다는 데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숯불은 불 가운데 굉장히 예를 들면 그걸 이렇게 잘 사용하기에 고급진 불의 상징입니다 잘못하면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숯불은 뭔가 이렇게 소독도 되고 숯불에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음식 요리의 고급의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막 황홀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완벽하게 포기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죽기까지 결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은 우리가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죠 우리는 늘 숯불에 구운 떡에 관심이 많잖아요 포기라는 게 뭔지 주변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아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해 봐요 그만둘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해보고 그걸 이기고 딛고 서니까 남들 눈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죠 저요? 왜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엘리야와 똑같아요 그만할까? 이런 생각 여기서 정리할까? 이런 생각 열 번도 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도와주죠 그 음식 먹으라는 거죠 음식 먹고 포기하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자객을 따돌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먹고 사실은 두 번 잠자요 엘리야가 요드립나무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자버린다는 얘기 진짜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포기하면 진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늘 포기하는 사람들은 또 다음에 또 해요 그런데 이제 습관된 사람 그런 사람 진짜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만인 엘리야는 진짜 포기했다는 게 두 번째 자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워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호랩산으로 가죠 이게 이제 호랩산이 엘리야의 이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삼년 기근 두 번째는 갈멜산 대결 세 번째는 바할 선지자들의 죽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뎀나무 그늘에서의 다시 출발 그리고 이제 호랩산에 도착합니다 호랩산에 도착해서 이제 꽤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기록돼 나오잖아요 호랩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깊은 대화 정말 깊은 대화가 진행되죠 표면적인 대화 일컬어 우리가 이제 스몰톡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아주 깊은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 상황을 내가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난 이제 스톱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모세 때 주신 언약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거잖아요 수백 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 신에 산 언약을 백성들이 다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의 재단을 다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재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재단을 다 근본적으로 헐어버렸다 세 번째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인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내가 온몸을 던져 저항했다 그런데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네 말이 전부인지 아닌지 오케이 한번 서봐 그걸 이제 호랩산에서 한번 쓰게 하죠 서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엘리야에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산에 서라는 거죠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여기서 보면 첫째 세월워커 상상초란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람 지나고 지진이 지나갔다는 거죠 지진은 이를테면 토대를 다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지진이 지나갔다 세 번째 불이 지나갔다 불은 모든 걸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지나갔는데도 그 현상은 보였지만 뭔가 그 다음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우린 여기에서 이 세미한 소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밑줄 치고 바람, 지진, 불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세미한 음성만을 늘 요구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달콤한 우리가 성경을 기록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공부하잖아요 선생님은 교과서대로 가르쳐주는 거 그런데 공부에 찐이지 않은 학생들은 꼭 선생님이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주워 듣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결국 자기 인생을 선생님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데 성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자기가 밑줄 친 데를 자기가 아무데나 골라서 밑줄 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읽고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 어찌 너 여기 서 있느냐 이쯤이면 엘리야가 뭐 해야 된다는가 이걸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바람을 또 지진을 불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힘내서 뭐 하러 가야 돼요? 사명 감당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 여기 서 있어?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예요 주의 백성들이 언약은 버렸고 또한 두 번째 재단들은 다 허물어버렸고 세 번째 선지자들은 칼로 다 죽이고 나도 지금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또 같은 얘기라도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스탑 같은 얘기 두 번 또 들을 거 없잖아 그만해 일어서 하고 이제 엘리야를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왕께서 그 얘기에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으로 가라 광야를 통과해서 호랩산에서 다메색까지 가려면 꽤 청소지리로 놓고 본다면 먼 거리입니다 호랩산은 남쪽이고 다메색은 북쪽입니다 지도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라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광야를 통과하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고생 좀 더 해 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객을 따돌리기에 딱 좋은 곳이고 광야를 통과하라 정말 그 정도 고생했으면 뭔가 벤츠라도 불러서 뭐 좀 이렇게 쉥 하고 타고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색으로 가라 가서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다메색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통치가 못 미치니까 하사엘이라는 저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화가 하나 있는데 하사엘인데 그 얘기에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색에서 기름을 부어서 예비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예우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오무리 정권 아합 정권이죠 이제 그 대가 거기서 끝날 수 있도록 손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아가 일어나서 그 세 가지를 다 행했다 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지금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즉 전체로 놓고 보면 200년이지만 지금 흐름상 보면 200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년의 중간 지점에서 앞으로 향후 북이스라엘의 후반이 남아있는 이유가 엘리아가 이 사명을 받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면 아 엘리아의 이런 사역이 북이스라엘을 좀 더 존속시켰구나 그러니까 무너지는 다 망가지는 그런 나라를 엘리아의 사명과 또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숨어있는 7천명을 통해서 일단 존속시켰다는 거죠 좀 더 지켜보겠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200년을 지속된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다음 다음 주 한 주간을 공부를 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통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 영광스러운 통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순 통독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통독 성경 공부 방법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 한 주간도 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공부를 하셔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동안 공부를 안 하시면 이 주일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이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북이스라엘의 후반 끝 무렵이 엘리아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공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